8월 4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8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폭염과 물놀이, 태풍, 호우를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점 관리사고 유형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께는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8월의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무더운 날이 많기 때문에 온열 질환 발생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매년 8월 폭염일수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8월 폭염일수는 9일로 다소 적었지만 2016년 16.7일, 2018년 14.3일의 폭염을 기록해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온열 질환 사망자 11명 중 10명이 8월에 발생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온열 질환자 발생 장소로는 실외 작업장이 32.4%로 가장 많고 논밭 14.6%, 길가 10.8% 순이며 집에서도 6.6%나 발생하고 있어 가정에서의 더위 관리도 중요합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날씨가 무더울 때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고 항상 시원한 상태로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한낮에 무더운 시간대의 야외 작업은 가급적 줄이고 농촌의 노인들이 더위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8월은 본격적인 여름휴가 기간으로 하천, 계곡 등에서의 물놀이 사고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최근 5년간 물놀이 인명피해 중 65.7%가 휴가 기간인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주로 수영 미숙과 안전부주의, 음주수영 등으로 발생했는데요. 하천강,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할 때는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구명조끼를 꼭 입어야 합니다. 호우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올 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지만 지역 편차가 커 일부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올해는 벌써 강원과 충청, 보산 지역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라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지면 하천, 둔치 등 수변 공간에는 가지 말고 특히 침수된 도로와 지하차도 등은 급류에 휩쓸려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하지 말고 우회해야 합니다. 태풍도 주의하고 안전을 위한 대처 방안을 숙지해야 하는데요. 8월에는 평균 6개의 태풍이 발생해 2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태풍 피해 역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아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 시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